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사성어 49번째 구맹주산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 주위에 내가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에 간신이 있으면 현량한 아주 현명한 신화가 국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나라가 쇠하게 되죠. 이럴 때 구맹주산이라고 합니다. 구맹주산이라는 말 속에는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묘한 여운이 있습니다. 먼저 낮자 공부 한번 해보고 그 의미 파악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걸 개구라고 배웠습니다. 즉, 몸을 구부리고, 이게 구부릴고자, 글귀고자죠. 몸을 구부리고 있는 개. 즉,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개를 구라고 그러고요. 집에서 기르든 들개든 뭐든 할 거 없이 모든 개를 통터르는 걸 견이라고 그럽니다. 개견과 개구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도 그러면 좀도독을 이야기하죠. 개처럼 기어가서 몰래 훔쳐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 구황이라고 하면 병든 개의 쓸개 속에 든 황을 이야기합니다. 약재로 쓰이는 거죠. 지금 보면 개견과 개구의 차이점을 알 겁니다. 우리 진돗개를 백구, 황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구는 개구자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개를 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에 놓아있는 개라든가, 또 주인 없는 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통털어서 견이라고 합니다. 개견 안에 개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나울맹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개사슴녹변이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가면 짐승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만맹이라는 글자도 있고, 힘슬맹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첫째 아이들이 좀 사납거나 무서운 걸 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개사슴처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는 힘이 세고 사나운 개를 뜻하다가 그와 같은 것들은 날레다, 사납다 해서 사나울맹 또는 날렐맹자가 된 거죠. 우리가 맹견 그러면 매우 사나운 개를 이야기합니다. 맹격을 가하다. 맹격. 맹렬히 공격하는 걸 맹격이라고 그러죠. 이 사나울맹자를 자세히 보면요. 짐승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것이고, 그 짐승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였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옆집 놀러가는데 무서운 개 때문에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구우맹이라고 그래요. 그 집 개가 사납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 개가 사나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빚어집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요. 술주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건 원래 술통유자를 본받은 자입니다. 술병을 낙탄했던 글자죠. 술병에 들어있는 물이 뭐예요? 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술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객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주객이라고 그러고요. 주량이 참 세다 할 때 주량은 술을 마시는 분량을 주량이라고 합니다. 이 술주자에는 해석이 참 많아요. 삼수변 옆에 닭류라고 해서 닭이 물을 마시듯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저건 술병에 술이, 물이 있는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형태, 그 모양을 본받았다고 해서 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 각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옆에가 닭류자의 닭이라는 뜻이 아니고, 술병의 모양을 본따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에도 그 술병이 들어갔죠. 같이 볼까요? 술병이 있고요. 시간이 가다, 걸음걸이가 가다 할 때 쓰는 갈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술의 맛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다. 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카리성의 반대가 산성이죠. 그때 쓰는 산자입니다. 산소 그러면 공기의 주성분인 원소의 이름을 산소라고 그러고요. 산화되었다 할 때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화화가, 화합을 해가지고서 변하는 걸 산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산이라, 술이 쉬었다 이 말이죠. 술이 쉬면 어떻게 되죠? 누룩으로 하는 것은 발효는 될 망정 쉬면 안 되죠.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 개가 사나온데 술이 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문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개가 사납다. 그러면 술이 쉬게 된다. 이 말은 한비자 외저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과연 외저설에 어떠한 얘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술을 아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술의 양에 대해서도 매우 양심적이고 손님을 공손히 대했고 술도 최상으로 빚어놨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술을 판다는 깃발을 내건지 몇 날 몇 달이 돼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이유를 이상히 평소 지내던 마을에 알고 지내던 어린인 양천에게 물어봅니다. 이 양천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양천이라는 사람이 술이 쉬는 이유에 대고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 개가 사납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개가 사납다고 해서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천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네.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 돈을 가지고 호리병의 술을 받아오게 했다. 그런데 개가 달려나와 그 아이를 물었다네. 이것이 술이 팔리지 않아 씌어지는 이유라네. 한비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는 선비가 책략을 군주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사나운 개인 개꼬를 하고 있는 간신들이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서 막아버리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 주위에 사나운 개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 친구한테 다가갈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쓰는 말 구맹주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참 묘한 여운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술이 쉬어지는 데는 그 집 개가 사납다.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나라 살림살이는 이처럼 간신이 많으면 나라는 사나운 개꼬를 하고 있는 간신이 많으면 나라의 꼴이 쉬어집니다. 요즘 정치판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마십시오. 사나운 개가 많을 뿐입니다. 현령한 선비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손님이 뜸합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혹시 어떤 친구가 구맹주산이라는데 자네 집에 개가 사놨구만 이 말 한마디는 나라든 회사든 집이든 어디나 다 써먹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교훈 잘 생각하시고서요. 주의 정리 잘 하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